임쌤이 나이 성형전? 몸매 끝판왕 배우 임쌤이는 2004년 잡취 쌈지의 카탈로그 모델로 어린 나이에 연예계에 데뷔하게 됩니다. 연기자 데뷔는 드라마 반올림이었습니다. 이후 영화, 연극, 드라마에 꾸준하게 출연하다 크게 주목받지 못했으나, 2016년 쇼핑왕 루이의 백마리 역으로 연기대상에서 미니시리즈 부문 여자 황금연기상을 수상하며 대중에게 각인되기 시작했죠. 프로필 출생 임쌤이 나이 1987년 5월 29일생 가족관계 부모님, 무남동녀 임쌤이 고향 서울특별시 신체 키 167cm, 몸무게 48kg 혈액형 B형 소속사 시지스 엔터테인먼트 임쌤이 학력 진선여자고등학교, 동강여자대학교 방송연예학 워낙 이목구비가 뛰어나고 예뻐서 임쌤이의 성형전 또는 졸업사진 등 성형 의혹을 갖는 분들도 있지만, 저희의 사진이 고등학교 때 반올림 촬영 당시 모습입니다. 임쌤이 과거 사진을 지금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임쌤이 몸매 고려청자 몸매라고 불리울 정도로 뛰어난데, 임쌤이 자전거 매니아로 로드 자전거를 취미로 탄다고 하네요. 몸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수영복신 또한 크게 문제될 게 없었을 듯합니다. 참고로 임쌤이 홈쇼핑 연관 검색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은 동명이인의 쇼호스트 때문입니다. 그녀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동안 각종 아르바이트를 수없이 해봐서 다른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다. 대학 다닐 때랑 연극할 때 이벤트 행사, 티켓팅, 자리 안내, 카페 서빙 등 해볼 수 있는 아르바이트는 정말 다 해봤다. 사실 방송 활동하면서도 아르바이트를 했었다고 연기자 외에 다른 꿈을 꾸본 적이 없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